자 두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면은 어 일단 교재로 가셔서 제가 이제 그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534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34로 가시면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신탁관리 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아까 왜 이 토지신탁에 대한 신탁회사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신탁사가 그냥 니까 관리를 합니까 어 그 디귿 번만 체크 하세요 밑에 그 식탁기관 중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게 된다 지게 된다 고등으로 보시구요 그럼 아마 제가 염려한테 그 페이지 3 535 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자의 활동은 안 했었죠 그죠 요건 이제 제가 프린트 일단 책을 볼 거야 책을 볼 건데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셔서 그 프린트 약간 4번에 보시면은 임대차 활동 이라는 게 있죠 요건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535 페이지 가시면 거기 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 기준과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밑에 가시면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주거용이 있고 매장용이 있고 공업용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프린트로 정리를 한 다음에 책을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제 부동산의 관리에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활동 아까가 이제 관리의 분류였으면 관리 활동에 자 지금 프린트 보시면 무슨 활동 이라고 되죠 임대차 활동 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죠 임대차 활동을 이제 보는 거죠 임대차 활동을 봐서 어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용 무슨용 무슨용이 있어요 주거용 매장용 공업용 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그 다음에 자 보험용 그 다음에 매장용 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공업용은 이제 사무실과 똑같이 해서 사무실 또는 공용 나올 수가 있고 첫번째 보시면 이제 제가 임차자 선정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임대에는 임차자를 그냥 되어 잘 선정 해야 되요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음 그럼 주거용은 제가 지금 이 프린트에 뭐라고 돼 있죠 유대성 이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 유대관계를 잘 갖자 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울리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공업용은 적합성 이라는 게 있죠 적합성은 뭐냐면 목조건물에 화학공장 같은 거 들어서면 불타죠 그럼 그 건물이 그냅니까 그 용도에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 되는 거죠 적합성 있고 그 다음에 매장용 이라는 게 있나요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 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피세터를 얘기해요 그럼 그 자입니까 상업용 부동산입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중요하죠 그 수익성 이란 자체가 수익성이 가능 매상고를 얘기를 해요 매출액 그죠 지금 찾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따 체계 볼 거지만 이 세 가지가 이제 유대성 적합성 가능 매상고 라는 게 있죠 그저 이렇게 해서 있으면 한 페이지 넘겨 보세요 넘겨주시면 이 저자가 그 페이지 보시면은 저같이 이제 박스를 쳐 놨을 거에요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저자분도 주거용은 무슨 성이라 해 놨죠 유대성 공업용은요 적합성 상업용이나 매장용은 가능 매출액을 셌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벽 2시에 만들어 봤는데 주거용은 그냥 유대성이야 공업용은요 적합성이죠 우리가 그 설날 이날 때 이제 한국 영화 걸적선에 주유소 습격사건이라고 보셨죠 그럼 딱 주유소 주거용은 유대성 설경구 나온 영화가 공공의 적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이렇게 근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해볼 수 있겠어요 유대성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유형 이라는 게 있나요 이따가 책에 제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는데 임대차 유형은 주거용은 제 지금 프린트에 조임대차라는 단어가 있죠 조라는 것은 전체적인 총이에요 총임대차 그 총임대차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임대료를 다 내는 거에요 그럼 순수한 임대료만 내는 게 순임대차라는 게 있죠 그렇죠 순임대차 지금 공업용이 순임대차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조임대차는 일단 순수한 임대료를 내요 순수한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70만원을 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냥에 되어 경비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죠 경비 여러가지 비용이 있다면 경비까지 30만원을 다 냈어요 그럼 70에서 30을 더하면 100만원을 다 낸 거죠 그럼 100만원을 그냥입니까 임차인은 다 냈습니까 내면 임대인이 그 경비를 지가 부담하는 거죠 맞습니까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만 내요 어떤 임대료만 낸다 순수한 나머지 것들이 있죠 이걸 임차인과 협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시면 순임대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이 저자분은 책에 안 넣으셨는데 옛날에 기출이 한 번 됐었어요 순수임대료는 편익에 대한 비용 세금까지만 포함됩니다 찾았죠 그럼 거까지가 몇 차죠 1차 1차 지금 보고 계시나 근데 2차는 그냥입니까 1차를 플러스 합니까 플러스해서 못까지 포함된다 보험료까지 포함되요 찾았죠 보험료까지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3차는 그냥입니까 더 많아집니까 그럼 2차에다가 못 플러스 한다 유지수선비를 플러스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해커스만 강의하는게 아니라 방문각 다 강의를 하거든요 다른 지역학원에 그래서 그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1차가 제일 좁죠 그럼 2차는 1차에다가 못 플러스 한다 보험료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선비 플러스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험료는 세 글자고 얘는 다섯 글자죠 그럼 누가 더 길어요 유지선비가 글죠 3차라는 거죠 이렇게 교과서 없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 없기 때문에 팡팡 터지진 않아요 그죠 맛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서 있었으면 팡팡 터지는데 터지지 않아서 기분이 좀 안좋아 자 그럼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가능해서 한건 비율임대차에요 비율임대차는 매출액 비율대로 내요 무슨 비율대로 낸다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 비율대로 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죠 이따가 총수익에 대한 매출액이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봐봐 주거용은 그냥 해요 조임대차에요 공업용은 순임대차 자 이거는 미율인 매출액 비율은 이따 해준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거용은 그냥 이다 조임대차다 조가 총하고 똑같죠 그럼 주거용이 그냥 이어 지읒 들어가서요 조에도 지읒 들어갔죠 이렇게 잡고요 공돌이의 반대는 뭐죠 공순위가 되는 거죠 따보세요 공순위 이해하셨습니까 요건 이제 프린트는 이제 마무리 됐죠 그럼 이 저자책을 한번 볼게요 저자책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거기 내용은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 보시면은 어 제가 536페이지로 가시면 536페이지 가시면은 그 임대차 계약 유형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주거용은 자 주거용은 그냥 입니까 조임대차입니까 조임대차죠 찾았습니까 조임대차는 그냥 이어 지읒 들어갔어 지읒 들어갔죠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임대료가 기본 임대료거든요 그냥 입니까 경비까지 다 냅니까 다 내고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임대료다가 일정액을 이제 총수익에서 일정 비율로 간다는 건데 파란 색깔 임대 비율 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익의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돼 있죠 순수익에요 총수익에요 총수익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수익이고 공업용은 제가 순임대차라고 했죠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보시면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천의 선정기준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 자 밑에 박스를 보세요 야매가 먹히는지 주거용은 순이야 조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격하실 거예요 공순이죠 그죠 고음용은 순임대차죠 그래서 경비를 협상한다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또 발견한게 연대성 이라는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분이 또 모의고사의 연대성이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연대성은 뭐야 서로 연대하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대성이 나와갖고 어머 교수님 유대성이 안보여 할 수도 있잖아 어 그래서 제가 그럼 얘가 주거용이 그냥이야 연대성으로 나올 수 있어 그 뭐로 조임대차죠 어 맞습니까 어 새벽 2시에 만들었는데 따라서 주연조 어 그래서 어떤 감독이 나한테 영화를 찍으라는 얘기야 난 조연주면 안한다 그랬어 뭘 준다 주연조 이렇게 가는데 괜히 했나봐 아씨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럼 유대성이 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연대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는 학계론회사는 안나오고 중개사법에서 나왔었거든요 한번 그러면은 봐봐 임대인의 a와 임차인의 기본임대료가 300만원이라고 되어있죠 그럼 기본임대료는 안내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무조건 이게 먹고 들어가요 뭐 얼마는 플러스 해야 되는 거야 300만원을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렇습니까 어 근데 학창시절 때 대학교 때 그 나이트 가시면 그냥 니까 기본이 있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나만 가봤나 그럼 그냥 야 기본은 내야 돼 그래 하고 어 병 맥주 3개 주세요 그럼 그냥 야 추가 더 내 어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300만원 깔고 가네 근데 월 매상구에서 5천만원을 초과해서 그 초과하는 거에 초과 분의 몇 퍼센트다 1% 를 간다는 거죠 이게 총수익이에요 근데 지금 이달에 매상구가 1억 이죠 그럼 1억에서 5천원을 빼면 얼마가 더 추가된 거에요 5천만원 이죠 어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5천만원에다가 지금 몇 프로를 하는 거죠 1% 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요거는 이제 50만원이 되겠죠 그럼 350만원 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어 됐구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보험 이라는 게 있죠 항상 부동산 보험은 파란 색깔이 친 게 기출이에요 밑에 가시면 임대료 손실 보험 이라는 게 있나요 자 화재가 나면은 그냥 니까 임대료를 잘 못 받습니까 원상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사업을 하지 못해요 추가적으로 발생한 임대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임대료 손실 보험 이라고 딱 한번 나왔거든요 그 위에 손해보험 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보험은 화재나 홍수 같은 건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어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손해보험 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쪽에 보시면 채무보험과 책임보험 이라는 게 있죠 만약 임차인이 우리의 건물에 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요런 것도 이제 채무보험이다 책임보험 이라는 데 참고만 하시면 되요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 프린트물 풀어 볼게요 우리가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4번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4번 4번п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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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자 4번은 몇 번이 정도입니까요 2번이죠 그죠 아까 제가 이 전 시간에 물리적 기능적 하자 기억나시죠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기술적이고요 임차인 선정기는 자 주거용은 유대성이죠 매장용은 가능매상 고읍용은 적합성이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보통 이 저자분이 안해놓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 3차가 일반적이에요 몇차가 일반적이다 3차 주거용은 조임대차 맞죠 고읍용은 보통 3차가 일반적이라고 아주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2차가 일반적입니까 3차가 일반적입니까 3차 모든게 포함되는게 일반적이란 얘기에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되게 쉬워 따라서 일정 비율 그 무슨 신의 차야 일정 비율이니까 비율임대차지 아니 그러니까 4번 있지 않나 거기 일정 비율 있지 않나 그럼 비율로 가는거지 않나 순임대차야 비율임대차야 비율임대차가 되는거죠 아시겠습니까 너무 쉬워 그지 물론 뭐 강사만 쉽지 총수율에서 일정 비율이라는게 들어갔잖아요 순임대차다 비율임대차다 비율임대차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점점 글씨가 길어지는거 아시죠 그럼 2차가 보험료까지고 3차가 유지수준비라는거죠 그죠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준비를 뽑았으면 시켜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답 몇번 2번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 53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37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문제는 요게 29회 때 나왔는데 교과서에 없는게 나와요 그래서 저자분이 또 이제 한번 추가 넣었는데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538페이지 가시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주택임대관리업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를 말해요 그럼 이제 등록 임대관리업 등록은 기억해 보시면은 임대관리업을 할 때는 시장구수구청장에 등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두가지 니은에 가시면 자아관리가 있고 무슨관리가 있어요 위탁관리라는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기관리라는건 자기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가 책임져서 관리하는거죠 위탁은 그냥입니까 남한테 위탁을 하는겁니까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수주를 받고 임대료부가 징수한다는거죠 시설미 유지관리 한다는거에요 찾으셨죠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3번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보험이라는게 있나요 여기다 별표 쳐보세요 작년에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의 계장입니까 체결을 합니까 체결하고 해지에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죠 임대료 부가징수도 할 수가 있구요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태고도 가능해요 그 다음 니은에 A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 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두번째 그 밖의 임차인의 주거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하는건데 여기 임차인의 대출 상담 같은거는 있어 없어요 없죠 임차인의 대출 상담을 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는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다시 갈게요 임차인의 대출 라이선을 해줘야 안해줘 안해준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나중에 또 요약집에도 해놓으셨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안한파트로 갈게요 539페이지로 가시면은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와 생애주기를 안했죠 자 오늘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도 그냥요 감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었죠 그럼 우리가 이 건물도 내용연수라는게 있다는 얘기죠 건물의 수명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깔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축의 시공산태 입시조건 관리 방법 관리자의 태도에 따라서 안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그럼 시험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물리기능경제적이라는게 있죠 요 세가지를 묶어 보세요 묶어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예제들이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이러고 장난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뭐냐면 이 감가라는거 기억나시죠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돼요 그럼 감가되는 요인이 같다 다르다 다라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라는게 있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어를 맞추셔야 되는데 들어갈게요 자 그럼 건물이 다 5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짜리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 세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했던거죠 건물이 금이 가면은 그냥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노화가 되죠 그럼 우리가 노화가 됐다 이건 무슨적 감가라 그랬죠 물리적 감가라 그랬어요 무슨적 감가 물리적 감가 그런가요 물리적으로 내용 용서가 다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가 안되는데 에레베이터가 없거나 촌스러운 형식의 구식화는 옛날 방식이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기능입니까 기능적 감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노화가 나오면 무슨적 감가 물리적 형식의 구식화하면 기능적인 감가 기능적 내용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도 내용 용서가 있다는 얘기는 안하는데 사람도 늙으면 그냥 물리적 안 읽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게 촌스러워 기능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셔서 아는 지인 여성분이 안 읽었는데 촌스러워요 어머 너 물리적 감가가 안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예 이렇게 하는거죠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었죠 그럼 노화 나오면 못 찍고 형식화 나오고 구식화 나오면 기능적 찍은거죠 그래 가볼께 물리 기능이 있어요 이걸 바꿔 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리적은 자 마멸 파손 그냥 이어 시간이 경과됐어요 노화가 됐죠 그래서 손상 됐고 이럴 때까지의 감가가 이제 물리적 감가고 그때까지가 이제 감가가 돼서 버틸 수 있는 내용 용서가 무슨 내용 용서다 물리적인 내용 용서죠 그러니까 물리적 내용 용서 가장 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계속 갈 수 있는 거니까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형식의 구식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기능적 내용 용서인데 제가 아까 어땠을까 이 건물과 부지의 부족음은 기능적 하자는 기술적 관리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얘네들은요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제 비용이 많이 나면 치유가 불가능한데 자 치유가 불가능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제적 강가에요 자 경제적은 들어보시면은 이따 신축 단계를 배우실 거거든요 신축 상가는 아직 금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고 에레베이터가 있죠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여기가 탄강촌인데 유동인구가 많은데 탄강촌이 폐강 됐어요 그럼 그냥 시장선이 떨어집니까 우리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럼 치유할 수가 있다 치유할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에 경제적 강가가 됐다 그래요 이건 무슨 내용 논수가 됐다 그러죠 경제적 내용 논수가 다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 그럼 얘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자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 내용 논수 보고 있어요 그럼 물리적 내용 논수보다 어떻게 돼요 기간이 더 짧겠죠 왜냐면 건물이요 자 경제적이 다 돼서 부셨다는 것은 물리적이 다 돼서 그래요 경제적이 다 돼서 그래요 부실 때 손으로 툭 넘어갑니까 기계로 뚫어뜨려 보십니까 물리적 아직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짧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인근 지역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인근 지역의 변화라는 자체는 그 자체에 대한 건 겁니까 외부 환경입니까 경제적인 내용 논수가 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인근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번째 그럼 인근 환경과의 부족합 인근 환경과의 부족합이라는 것도 이것도 물리 기능 경제에서 어떤 걸 찾으셔야 돼요 경제적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장성 감태라는 게 있나요 그럼 시장성 감태도 부동산이 금이 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맛이 간 거예요 시장성이 떨어진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그럼 이 세 개 나오면 무슨 쪽 찍는다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따라 보세요 환경 시장 이런 거 나오면 뭐 찍는다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찍느냐 이게 돈이죠 사람을 돈을 보면 그냥이야 환장을 해 따라 보세요 환장 환장 연구한 거야 자 따라서 환장 환이 뭐지 환경 장이 시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내용연수 쪽에서는 안 나왔는데 감가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행정적은 우리가 세법상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이게 법적 내용연수인데 얘는 좀 희박해요 그냥 넘기시고 넘기시면은 어 건물의 생애주기 라는 게 있죠 자 오늘 이게 처음 하는데 처음 하는데 어 프린트 책재도 있지만 제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로 해서 간략하게 좀 해 드릴게요 프린트로 프린트 지금 보고 있어요 프린트 딱 보니까 좀 편안해졌죠 편안해졌죠 그냥 편안하세요 편안하세요 얘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건물도 그냥 해요 노화가 돼요 누가 되죠 어떤 이 단계인지를 알고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야 되죠 건물에 대해에도 생애주기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죠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건물의 생애주기 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 프린트 보시면 전개발 단계 라는 게 있나요 개발됐어요 개발 전 단계에요 어 용지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다 땅이지 아직 우리 안 지었다는 거죠 용지 상태 용지 상태고 그냥 해요 공복상 규제나 시장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신축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신축은 그냥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죠 이제 제가 좀 깊숙하게 들어갔지만 건물이 금이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가장 높아요 물리적 높다 물리죠 그래서 물리적이 가장 높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더 깊숙하게 간다면 자 아까 그냥입니까 신축은 에레베이터가 있습니까 그럼 기능적도 높겠죠 음 근데 아직은 경제적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제적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유용성이 높은 거는 그냥이다 물리적이다 물리적이라는 게 있다가 파란 색깔을 제가 확인할 거예요 이 저자분이 파란 색깔을 쓴 게 다 기출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정 단계라는 게 있어요 안정은 사람을 찍는다면 중년이에요 중년의 일을 그냥입니까 제일 많이 합니까 그럼 가장 장기라는 게 있나요 그럼 수명이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럼 그냥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 수면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 봐봐 이 자체 안정 단계는 중년 단계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돼 있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만약에 증축을 하거나 에레베이터를 설치하면 여기서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냥입니까 자본적 지출이 유리합니까 찾았죠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에레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증축하다든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근데 노후는 쿵 노후는 완전히 물리적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기능적이 떨어져요 그랩니까 여기는 악화됩니까 그럼 빌딩의 물리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죠 지출을 해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억제해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건물 교체 계획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 폐물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폐물은 그냥이야 완전히 맛이 갔어 물리적 기능적만 아니라 이 돈도 안 나와 경제적까지 그러면 물리기능 경제까지 다 맛이 간 거죠 건물 교체를 전제로서 그냥 전개발 단계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자만 따서 그 다음에 전신 안높해 전신 안높해 그럼 우리가 이따가 이 저자가 파란 색깔이 물리적으로 가장 유용성이 높은 단계는 무슨 단계이지 물리적 물리적 그만 가고 신축이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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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이고 안정 단계는 그냥이야 가장 장기로 가 빌딩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연장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맞죠 프린트로 우리가 책에 가시면 540페이지 파란 색깔만 체크하시면 끝나 그냥 파란 색깔만 체크해요 파란 색깔이 있죠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신축에서 가장 건물이 완성되면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돼있나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무슨 단계다 신축이라고 딱 한번 나왔거든요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안정 단계에 파란 색깔이 있으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서 그냥이야 장기적이야 그럼 빌딩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연장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 외에는 제 프린트로 다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마케팅으로 갑니다 마케팅 542페이지로 가죠 542페이지로 가시면 마케팅이 있나요 마케팅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의 비중이 크진 않아요 예전에 안 한 파트로 제가 아는데 마케팅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강의를 했거든요 대학교 그 여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한 10년 전에 여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10년 전만 해서 제가 좀 젊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보다 좀 날씬해가지고 얼굴도 좀 젊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제가 딱 들어가게 되면 딱 들어가면 타 대학교 학생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디 대학교에서 오셨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냥 인사를 해요 가면은 안녕하세요 너 왜 인사하니? 그랬더니 교수님 아니세요? 맛이 갔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찍어줄게 넘겨봐 넘기면 544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 다 뜹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유력하게 보냐면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목차가 있잖아요 이 목차가 이걸로 구성이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점류 고객점류 관계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이제 보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542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542페이지로 가시면은 542페이지 찾으셨어요 제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종류에 따라 똑같아요 마케팅이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에 판매자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간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543페이지 가시면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거시적은 어떤 자연환경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고 미시적은 내부적인 기업 목표로써 이제 우리가 개별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자연환경 같은 게 안 중요해요 쾌적해야 돼요 쾌적해야 되고 보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거시적 환경은 찍어준다면 얘는 환경이 거기 안에 또 들어가요 따라서 자연적 환경 인문적 환경 근데 미시적의 파란 색깔 보시면은 어떨까? 개별 경제주체들이죠 경쟁업자 환경, 공중환경, 정부환경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어 알아들었어? 환경이 들어가면 거시적이고 안 들어가면 미시적이야 그죠? 나왔으면 좋겠지? 어 나오겠나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경쟁업자가 나왔어 경쟁업자가 내가 레미안이면 GS자이가 있죠 경쟁업자가 없다 있다 있어요 경쟁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마케팅 참여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여기시면은 자 지금 박스에 그 시장점유, 고객점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음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시장점유는 그냥이에요 공급자 위주에요 STP와 4P 믹스가 있죠 고객점유는 누구 위주죠? 수요자입니다 아이다 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고객과의 심리적 아이다 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그냥입니까? 둘 다입니까? 공급자와 소비자와 상호작용이죠 장기적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객관리 같은 걸 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아예 프린트로 좀 해 드릴게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프린트 박스에 시장점유, 고객점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 갖고 이제 제가 조금 우리가 하면서 제 프린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광고에 대해서 안 했던 파트를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두번째 보시면 이제 마케팅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인데 내가 아까 미시적 환경에서 환경이 또 들어가면 그냥이야 거시야 환경이 안 들어가면 미시라고 했죠 찾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우리가 세 가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전략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시장을 점유 한다는 것은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 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STP 전략과 4P 믹스가 있죠 STP 전략 STP 전략은 보통 우리가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4P 믹스 전략은 상업용에 사용됩니다 P가 네 개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제 출제되는 게 고갈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이 STP의 P 있죠 따라 보세요 포지셔닝 여기 네 개의 P가 있죠 이 P와 이 P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이걸 바꿔내 바꿔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STP와 4P의 P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STP라는 자체가 순서인데 자 지금 박스가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자 소비자가 시장을 점유해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해요 공급자가 얘가 굉장히 좀 우리 핵심 포인트를 가르쳐주면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따라해봐요 틈새 시장을 점유 틈새 시장을 점유 현관팩 들어 자 거기다 밑줄 쳐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고객 점유야 시장 점유야? 어떻게 하셨어? 아니 시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유도 들어갔잖아 찾았어요? 어 팩트를 모르겠어?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그러잖아 아아 틈새 시장 점유 나왔잖아 근데 고객 점유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출제원이 그런 걸 노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알았습니까?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표적 시장이나 타겟 선점에서 그냥 시장을 점유해요 그 무슨 마케팅이야? 시장용 마케팅이죠 틀면 안 돼? 그걸 찾아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STP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순서야 STP 그럼 이제 주거용 부동산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녀서 이 아파트를 판매해야 되잖아 그럼 아파트를 판매하려면 우리가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니까? 살 사람을 나눠야 돼 나눠야 돼요 그죠? 이건 따로 세 이거는 세분화죠 그죠? 시장 세분화 그러면 S야, T야, P야 그지? 그죠? 그래서 어저께 또 만들었는데 세그멘테이션 그냥 소리나다 쓰면 그지? 그러면 요게 세지 그 세분화가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요 뭐를 나눈다? 아 그래서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제가 4번에 STP 라는 게 있죠? 시장 세분화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니까? 사람을 나눕니까? 제품을 나눈다 그래야 돼요? 사람을 나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을 나누는 거예요 고객들을 이렇게 사람같이 그릴게요 사람 자 그러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나눠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가 사람이 나눈 것은 차별화야? 세분화야? 세분화 찍으세요 차별화 찍으시면 안 돼요 맞나요? 그럼 자 지금 맨 밑에 시장 세분화 보고 있어요? 누구를 나눈다고요? 어 여기에 제품이나 상품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람들을 나눈 거예요 사람들을 수요자 집단을 인교 경제학 특성상 세분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눠서 상품의 판매 지향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냥요 수요자를 나눠서요 분할하는 거죠 우리가 성인층, 노년층, 여성층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럼 프린트를 넘겨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유언직 하시게 되면 인형맞추기 있잖아 인형이 있어 맞춰야 돼 탁 맞추면 얘가 음악 나오니까 에엥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소득, 중상층, 저소득층인데 중상층을 찍었어요 타겟팅 타겟이요 타겟 찾았습니까? 그래서 탁 찍은 거지 그렇지? 표적시장을 선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적시장의 선점 표적시장의 선점이라고 돼 있죠? 선점도 맞고 선점도 맞고 그 다음에 목표시장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줘 세분화된 시장 형광펜 들어 찾았습니까? 야! 그러면은 그 전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지?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차별화에요? 표적시장이야 표적시장이죠 그 중간에 있는 거니까 내가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디다가 형광펜 쳤어? 세분화된이 쳤어? 어 그럼 생각해 봐 세분화된이라는 것은 그 전에 그냥이야 세분화가 있었어 있었으니까 표적시장을 찍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차별화라고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해하셨죠? 세분화된이라는 건 그 다음에 타겟이죠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그냥인데 타겟 찍어야 돼 자신 상품과 일치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된 표적시장에서 신상품을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포지셔닝이라는 자체는 그냥이야 차별화해요 제가 시장 세분화와 차별화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이거는 그냥이야 사람을 나눴어 이건 상품을 나누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배우니까 에어컨을 파는 거야 부동산을 파는 거야 부동산을 팔아야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부동산을 판매해야 되는 거야 아파트를 판매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아파트가 그냥이야 이건 상품이야 상품이죠 상품 맞아요 상품을 나누는 게 차별화라는 거죠 그럼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의가 있지 그냥이 돼 차별화 시켜야 돼 차별화 시켜서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하나의 상품이야 상품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무슨 하다? 차별화라는 거죠 맞나요? 얘는 포지셔닝 얘가 한글로 번역해서 나와 위치 위치가 나오면 무조건 차별화 해요 맞나요? 그다음에 봐봐 지금 차별화는 보고 있어 포지셔닝 그럼 제가 갈게 동일 동일한 표적 시장 찾았어요? 어 형만 핀트럭 그러면 동일한 표적 시장 이런게 있죠 그전에 그냥입니까 표적 시장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화를 고르라는 거죠 맞나요?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상품을 나눠 공급 경쟁사의 자신의 상품 어디에다가 위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찍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장 차별화고 자사 제품은 어떻게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할 것인지 자사 제품 이미지를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잡는 것인지 공급 제품에 따라 시장을 부담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사람은 그냥이 돼 세분화 시켜야 돼 공급에 대한 상품은 차별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분화 상품은 차별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람을 차별화 시키면 돼? 어 모의고사 보는데 다섯 명이서 밥 먹는데 한 명이 모의고사가 안 나와 너 밥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사람은 세분화 요거는 차별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헷갈려 죽겠어요 이거 아시겠죠? 잘하셔야 돼요 이해갔어? 그 다음에 따라해 봐 4P P가 몇 개야? 4개 그래서 전페이지에 가시면 내가 또 이쁘게 해 놨어 마케팅 믹스를 4P를 4P 있어요? 네 어차피 글로벌에서 되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스 플러덕 플라이스 프로모션 있지? P가 몇 개야? 그래서 4P야 찾았죠 여기 봐봐 여기에 포지션이 들어가면 안 돼? 안 됩니다 차별화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P와 차별화를 바꿔 버리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잘할 수 있어요? 플레이스라는 건 유통경로죠 유통경로는 우리가 내가 직접 판매하지만 간접경로가 많아요 그럼 내가 해요 현입주자 직접 분양합니까? 대행사를 맡깁니까? 중개업소 활용할 수 있죠? 이런 게 나오면 유통경로를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프로덕은 그냥 해요 상품이야 차별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단지 내에 자연친화적 공간 설치하든지 거주자 라이프스타일 평면 설계 보안설비 디지털화 지상 주차장을 지어할 수 있죠 이건 판매 촉진이에요 상품이야 상품을 찍으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가격은 플라이스죠 저가는 좀 싸게 팔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제 수요가 탄력적일 때고 고가는 그냥이야 좀 단기에 비탄력적일 때는 제가 비싸게 팔죠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프로모션이 원래는 따로 판매 촉진 근데 왜 홍보와 광고가 들어가냐면 자 우리 부동산은요 물건을 가지고 팔 수가 없죠 그냥 광고를 해야 돼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홍보와 광고도 그냥이다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 들어가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찾았죠 그래서 홍보와 광고는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광고는 많이 들어보시죠 광고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모델을 딱 해갖고 우리가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하는 광고인데 홍보라는 건 제가 대학교 여대에서 강의할 때 그 대학교 교과에서 생로병사라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와인이 건강에 좋다니까 그냥이야 와인 판매가 늘어나 그럼 지가 광고한 거야 기사화한 거야 기사화 시킨 거죠 이게 홍보라는 얘기에요 근데 홍보 광고도 그냥이다 프로모션 들어간다 들어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델하우스 경품 있지 펜 잘 나와 우리가 청약자한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의 경품 나눠준다 이거는 상품이야 이건 판매 촉진이야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사셨죠 그죠 이게 잘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럼 제품하고 판매 촉진을 바꿔낸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할게 홍보 광고도 그냥이야 판매 촉진에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고 아까 제가 지상 주차장을 지어하는 것은 판매 촉진이야 상품이야 모델하우스 경품은 판매 촉진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점에 보시면은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점유 어 이제 소비자로 공급자로 가야 돼요 소비자로 가야 돼요 소비자를 꼬셔야 되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들어갈게요 자 그럼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가요 박스 고객 점유입니다 그럼 고객이 소비자죠 그러면 공급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죠 소비자가 나오고 수요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수요자의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단계라는 게 있죠 이게 따로 아이다 AIDA 이 가정이에요 이게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들어가 볼게요 AIDA 전략이죠 우리 A는 자 이거는 이제 또 영어로 또 적으실까봐 이것만 잠깐 페이지 546으로 가볼게요 546 가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제가 아까 구매 의사 결정이 밑에 아이다 라는 게 있죠 그래서 A가 그냥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어텐션 어텐션이라는 자체는 신문광고와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오픈하죠 그럼 인테레스트라는 건 그냥입니까 흥미입니까 흥미를 일으키죠 그래서 분양 대응 업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욕망이나 디자이어라는 게 있나요 거기다가 셀링 포인트라고 적어놔 보세요 무슨 포인트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라는 얘기 중개사법에서 배우시죠 안 배우시나 배워야 할 텐데 셀링 포인트가 중개사법에 나와요 중개사법이 뭐라고 하냐면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셀링 포인트에요 욕망단계 합니까 욕망단계에서 그럼 막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클로징 액션 도장을 찍겠죠 그럼 제가 이제 보통 이게 마케팅이 우리 부동산은 단순수수과학이에요 종합운용과학이에요 이게 경영화에서 나온 겁니다 마케팅 원론도 강의하는데 마케팅 원론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하냐면 자 할게요 여성그룹점을 판매하려면 그냥이야 디스플레이를 잘해 놔야 돼 잘해 놔야죠 값순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냥이야 어텐션 해 어텐션 어텐션 가만히는 거야 어텐션 그럼 여기는 전문이 가만히 있어 튀어나와 인테레스트 그치 그래서 언니 안 사도 되니까 와서 입어봐 그러는 거야 근데 입어본다 하면서 그냥이야 욕망을 알려야 돼 이걸 알려야지 언니 어머 미스코리아 같아 이 언니 가만히 있어 카드를 꺼내 액션으로 가는 거죠 찾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럼 봐봐 이거 소비자가 나오면 고객인건 알겠죠 근데 아이다 가 나오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고객 점수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아이다 가 나오면 시장점으로 찍어요 관계 마케팅 찍어요 고객점으로 찍어요 고객점으로 찍어요 고객점으로 찍죠 맞죠 어땠습니까 지금 영어 나오니까 굉장히 열 받죠 힘드시죠 그죠 그래서 안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고객점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고객점으로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면 시작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려워요 아이다 나오면 고객점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우리 프린트에 있죠 자 관계는 그냥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어 그런게 들어가 있어요 있다보면 상관편에 칠할텐데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러면 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둘 다 다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죠 수요자 공급자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야 그럼 일회성으로 판매해서 제껴야 돼 장기적으로 가야 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야 되죠 브랜드를 내세워요 그죠 자 이게 경영화에서 나왔다 그랬죠 자 우리가 코카콜라를 어렸을 때만 먹어 지금도 먹어 그럼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레미안 아파트에 살게 되면 지금 여기 레미안 아파트를 다른 지역까지 찾겠죠 이게 자 관계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린트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간의 일회성이에요 장기적 지속적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자 현관패 들어 따라하세요 관계 유지 관계 유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마케팅 찍어야 돼 관계 마케팅 브랜드 나오면 무조건 관계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이제idän 좀 보셔서 인사드리기 요거구고 Mer 사흥 감사합니다. 정답은 3번의 정답이죠. 봐봐. 현금패 들어. 표적시장의 선점이나 틈새시장의 점유. 현금패 들었어요? 그럼 시장 점유 있어요? 그럼 무슨 점유? 시장 점유가 되는거죠. 찾으셨습니까? 그 안에 있다는 얘기에요. 공급자.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가 나오면 고객이라는게 있죠. 무슨 점유? 고객점유가 되죠. 1,2번이 바뀌었나요? 브랜드가 관계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아까 포피믹스에서 중개업자나 현입조작 금융기관 같은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유통경로가 되겠죠. 판매촉진이 아니죠. 그 다음에 봐봐요. 아파트 내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은 이건 제품이죠. 그럼 유통경로에요? 제품이에요. 제품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아시겠습니까? 몇번이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기본성 안했던걸 좀 갈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548페이지를 안했어요. 548 548 있어요? 548 548에 가시면은 파란색 위주로 갈게요. 일단 간다면 제가 아까 광고와 홍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기사로 홍보는 이제 좀 보도기간이나 이런 기사로 가죠. 광고는 이제 직접 자기가 광고주가 명시되고 비용이 수반되면서 계속 반복하는게 홍보와 차이가 있구요. 광고의 부동산 광고의 특성은 그냥 광고에요. 부동산 광고에요. 부동산은요. 보통 이게 칠판 중에는 파는 사람만 광고하지만 우리 부동산은 그냥 해요. 매수자도 광고에요. 부동산 광고는 살 사람 팔 사람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파란색깔 있나요? 이렇게 보시구요. 광고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개별성 때문에 달라요. 우리가 일산에서 한걸 분당해서 가면 안되죠. 지역적 제한이 되구요. 팔리면 그 사람이 광고를 내리죠. 시간적 제한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우리 부동산 광고 매체가 신문이 안내와 전시라는게 있어요? 이거 별편 한번 딱 쳐보세요. 이게 한 번 나오고 끊겼는데 안내라는건 그냥이야. 파란색깔. 한정된 공간이야. 그럼 공간이 작죠. 약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전시한다는 것은 그냥이야. 공간이 넓어. 넓죠. 못 찾으시면 파란색깔 찾으시면 돼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공간이 넓은 것은 안내야 전시야. 상세한 설명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DM 발송한다는건 우리가 우편물로 분양한다고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간다. 그 광고 내용이 형식이나 잘 없다는 장점이 있겠죠. 노벨티라는 것은 열심히 쓰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있는거 있죠. 요런게 노벨티에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에 광고하는게 뭐다? 노벨티. 잠재고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감사호의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못 적어요. 점도는 우리가 중기업소 가시면 보증금 얼마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기고요. TV 광고 라디오 고통 다 아시고 부동산 광고를 잘못하면 우리도 규제를 받죠. 그럼 또 그 다음에 1번에 가시면 표시 광고에 공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에 규제를 받는다.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위쪽만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목적은 기업 광고 라는게 있죠. 삼성이 만들면 다 하더라. 기업 이미지를 좀 부각하고 인명은 사람에 대한 선명과 영업이고 넘겨보세요. 넘기셨어요? 특정이라는 자체는 특정은 부동산의 판매 촉진을 보족으로 하는 특정 광고고 개몽하면 개몽하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전철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좀 자제합시다. 그러면서 갤럭시 그러고 앉혔어요. 참고만 하고 부동산 광고에 예산이라는게 있죠. 전년도 매상고는 매상만큼 올린 것만큼이고 매년 정예법은 그냥이야 매년 똑같아 경기예측 관계없습니다. 현황은 그냥 시장상 같고 이익 백분율이라는건 일정 백분율로 갑니다. 이게 지불능력은 TV는 비싸죠. 지불로 따지고 경쟁자 기준법이라는게 있나요? 그 옆에 경쟁자가 옆사무소에서 20만원 하면 나중에 20만원 해야 되죠. 근데 확인예지 문제가 5번이 왜 틀렸는데만 지적해 보세요. 5번이 틀린 이유 이용구간이 크다고 되어 있죠. 맞네요. 이건 전시에요. 전시거든요. 찾았습니까? 근데 출제가 그냥입니까? 14회 됐습니까? 14회 거는 요새는 끊기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청기누설인데 자 지금 30회죠? 최근 걸 때려 벗겨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29, 28, 27을 때려 벗기고 얘는 또 26을 때려 벗기죠. 맞아요? 그럼 언젠가 그냥야 끊겨 끊겨니까 14회 거는 끊겨야 되는거죠. 믿어 알겠죠? 안 나온다는 얘기 안 했어. 출제원 중에서 내가 아는 출제원 중에서 굉장히 애가 세심한 애들이 있어. 그럼 그냥야 뒤져 뒤져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게 좀 약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일단 요번 몇번이 정답이다? 5번.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체크 하셨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